반갑습니다. 반격홍입니다. 자 9 2 11월 19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the wind 바람은 continued 지속되었는데 to blow하는 것을 자 여기서 목적어죠 to blow harder 목적으로 2 부정사 더 세게 불다 자 더 세게 부는 것은 시작하였고 지금 말이 좀 이상하죠 목적을 해서 갈라니까 자 그는 couldn't measure measure은 여기서 동사 원형으로 측정 할 수가 없었다 자 이 단수로 받은 것은 앞에 나왔던 the wind 를 잡아주고 있어요 바람을 자 by any cautious process는 의식적인 처리 과정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자 그러나 그는 알았는데 자 somehow는 다소 more or less랑 똑같아요 좀 알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도 똑같죠 여기서는 바람이 was blowing 부는 중이었다고 자 harder이죠 점점 더 세게 not far away 멀지 않은 곳에 나무가 was uproot 자 위로 뿌리가 나와있으면 뽑혀졌다 아 자 뽑혀 지다 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아예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다른 나무들은 was well 복수죠 falling 넘어지고 있었고 spinning 돌고 있었고 자 그 다음 cross crushing 하고 있었다 돌다 자 그 다음에 어 크리스 크러싱 아 저기 교차하다 놀다 아니고 돌다죠 갑자기 생각이 크리스 크러싱이 잘 안 나네 자 like matches는 이제 서 ch 이니까 es 들어갔죠 성냥 처럼 자 그는 was amazed 놀래졌다는 말이죠 또 수동태형 bp 자 at 어디에 the power of the wind 바람에 힘에 자 그 나무인데 그래서 또 대생약 구조입니다 자 나문데 어떤 나무냐면 자 he was holding하고 있던 나무가 holding on to 까지 들어가야되는데 여기서 자 그가 잡고 있었던 바람에 안 날아가려고 잡고 있었던 나무는 저거서 sway하는 중이었어요 흔들리다 자 그 다음 dangerously 위험스럽게가 sway 수식해주고 있죠 부사가 자 그 다음 이쪽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nearby 근처에 여자 한명이 was wailing 하는 중이었다 울부짖다 울부짖고 있었고 자 클런칭 움크리고 있다 자 움크리고 있는데 그래서 리틀거리가 움크리고 쥐고 있다 라고 가야되요 그러니까 움켜잡다 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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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움켜잡다 라고 하겠습니다 리틀거리가 나와서 자 조그만 여자 아이들 자 그 다음 컴마 후죠 그래서 바꿨으면 관계되면서 계속 종료법으로 and 쉬라고 바꿨어도 똑같죠 자 그녀는 인턴 똑같이 잡고 있었는데 원래 마찬가지로 뜻으로도 쓰이고 뭐 대상으로 혹은 보상으로 이런 뜻으로 쓰이죠 행운 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고양이를 자 이제 sea 바다는 washing across the stream of sand 자 쓰러 가고 있었는데 쓰러 가다 자 이건 지금 문학적 표현이라서 해석이 좀 꼬여요 계속 자 자 strip은 줄이죠 그러면 모래줄이니까 모래해변 을 쓰러 가고 있었고 자 그는 봤는데 자 실루엣 윤곽 자 윤곽을 봤는데 어렵붙하게 보이는거죠 자 of people 사람들의 자 huddled together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huddled 과거분사에요 자 huddled 함께 모이는 함께 모이는 자 against mo에 대항해서 the churning white of raccoon churning에 의해서 섞이고 있는 흰색의 아우 다 틀리네 자 섞여가는 흰색의 자 호수를 호 호 호수인데 호수인데 석호도 석호 석호를 그래서 왜 흰색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이 막 불면 파도가 하얀색으로 막 섞이듯이 물거품처럼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자 띵스네에서는 상황 상황 상황들은 저걸 getting worse 점점 나빠졌다 every second은 매초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솔럼이 엄숙한 sacred 신성한 자 라이블리 활기찬 cheerful 즐거운 답은 3번 urgent 응급하고 desperate는 절망적인 지려하고 단조로운 평화롭고 로맨틱한 뭐 들어갈 수 있는게 3번밖에 없죠 이것도 또 공짜 문제였죠 자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안 날아가게 막 쥐고 있는 상황을 아우 무섭죠 백기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악화되어가는 기상상황 점점 악화되어가는 기상상황 점점 악화되어가는 기상상황 점점 악화되어가는 기상상황 좀 시험 sind